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일레벨의 cj 입니다 아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난리 잖아요 여러분들도 손 꼭 잘 씻으시고 마스크도 잘 착용하셔서 혹시나 뭐를 감염에 예방을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신발은 제가 가장 최근에 리뷰했던 호카오네온의 울트라 하이 모델과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나이키 acg 라인의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와봤어요 테라 안타틱 이라는 모델인데요 저는 사실 뭐 운동이나 등산을 정말 더럽게 안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이상하게 디자인적인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건지 이런 종류의 신발들이 좀 많이 끌리는 편이더라구요 저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이 acg 라인의 기능성도 물론 좋아하시겠지만 acg 라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느낌들을 좋아하셔서 이 acg 라인이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 acg 라인 사시는 분들이 다 운동하시려고 사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예 그냥 디자인이 좋아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테니까 어쨌든 오늘은 뭐 이제 겨울에 끝물이긴 하지만 겨울에 특히 기능적인 만족도가 높은 신발 그리고 뭐 봄이든 여름이든 비가 오는 날에도 충분히 기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acg 라인의 테라 안타틱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는 신발 모양 때문에 이제 박스는 굉장히 큰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이쪽 모퉁이에 acg 로고가 들어가 있고 나이키 라고 되어 있네요 아 신발의 이쪽 면에는 acg 가 all conditions 기어의 약자 잖아요 예 그걸 나타내듯이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 구석에는 acg 아웃도어에서 모든 상황에 적합한 그런 퍼포먼스를 내는 신발이다 뭐 그런 내용의 글귀가 적혀 있네요 그리고 하단부는 뭐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요 아래쪽에 요렇게 go outside라고 저를 꾸짖듯이 글귀가 또 하나 적혀 있구요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예 박스를 열면 일단 속지는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데 겉에 속지는 요렇게 acg 로고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는게 보이구요 요렇게 그냥 아무 무늬가 없는 속지가 한 장이 더 들어가 있구요 네 일단 신발을 꺼내 봤구요 처음 이 신발을 딱 봤을 때 어떤 시각적인 디자인의 만족도보다 더 먼저 느껴지는게 신발의 무게에요 제가 울트라 하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츠라는 신발이 부츠라는 어감에서부터 뭔가 무게감이 있는 신발이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테라 안탁틱 같은 경우는 부츠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어텍스 소재를 많이 사용을 했고 미드소, 레스 여진 소재도 상당히 가벼운 소재를 사용해서 요렇게 신발을 들어봤을 때 상당히 가벼운 느낌이 일단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이야 뭐 세가지 컬러가 나왔죠 검은색, 올리브, 화이트 이렇게 나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울트라 하이 오프닝 세리머니 콜라보 모델도 그랬지만 요런 신발들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이 화이트 컬러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형광색, 주황색, 검은색, 기본적으로 하얀색 컬러를 사용해서 세련된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려요 네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테라 안타틱의 디테일한 디자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박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토박스가 상당히 강인한 그런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토박스의 사이드 월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장의 고무를 이용해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약간 공사장에서 신는 안전화의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단단한 그런 고무를 사용을 했어요 트래킹 하다가 돌덩이가 떨어져서 깔리더라도 발가락은 안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인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사이드 월이 상당히 두껍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런 돌기들이 트래킹을 하지 않는 저에게는 어떤 기능을 보여줄지 전혀 상상을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가지 연구를 통해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죠 이렇게 싹 돌아가서 옆을 보시면 검은색 스우시가 양각으로 들어가 있고 검은색 페인팅이 위에 칠해져 있네요 페인팅이 되어 있는 퀄리티는 그렇게도 예쁜 것 같지는 않아요 살짝 대충 칠한 것 같은 느낌의 스우시가 하나 들어가 있고 옆으로 싹 넘어오면 요 부분이 이제 미드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드솔은 노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노란색이면서 먹물이 튄 것 같은 아니면 진흙이 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사실 뭐 이런 디자인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만져봤을 때 이 신발에서는 리액트폼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거의 리액트폼의 탄력을 가진 듯한 그런 소재를 사용한 것 같아요 아웃솔이 굉장히 단단한 고무로 되어 있지만 미드솔의 탄력이 상당히 좋아서 신발을 신었을 때 착화감 부분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건 이따가 실제로 신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싹 뒤꿈치로 넘어가면은 보시면은 요 아웃솔 부분이 쭉 연결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요 뒤꿈치까지 쭉 올라와 있어요 뭐 아웃솔도 그렇지만 요 뒤꿈치 윗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이 고무는 거의 뭐 플라스틱에 가까운 그런 고무를 사용해서 강도가 꽤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뒤꿈치 부분을 보호해 주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디자인 쪽으로도 특이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뒤꿈치를 싹 말아 올라가면서 뒤꿈치를 보호해 주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네요 요 가운데에는 에어라는 레터링이 하나 들어가 있고 요 아래쪽엔 줌이라고 레터링이 들어가 있죠 이 테라 안타틱의 미드솔 안쪽에 에어솔이 들어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 에어솔이라는 게 720 에어 720 모델 정도가 아닌 이상 그 이하의 모델들은 그렇게 뭐 쿠셔닝에 있어서 체감적으로 뭔가 에어가 들어있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쿠셔닝이 좋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에어솔이 들어가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신발의 안쪽으로 싹 돌아가면 신발의 바깥쪽하고 거의 뭐 같은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요쪽에 요렇게 글귀가 쫙 적혀있죠 나이키 ACG All Conditions Gear Designed and Tested in Oregon USA 오레곤에서 디자인하고 테스트했다 요런 내용에 쓸데없는 글귀가 적혀있는데 요런 것도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한 요소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가피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 가피와 미드솔 사이에 요렇게 검은색으로 테이핑을 한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띠가 쫙 둘러져 있어요 요 부분은 디자인 쪽으로도 그냥 봤을 때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요렇게 신발끈 부분 신발끈 홀더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구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을 해야 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가피의 소재보다 조금 더 강한 그런 소재를 이용해서 한 겹 덧대어 놓은 것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지금 뭐 제가 어느 정도 힘을 줘서 신발끈을 땡겨봤는데 정말 있는 이급 땡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강도는 어느 정도 내구성은 확보한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요 미드솔과 가피를 연결해주는 까만색 테이핑을 자세히 보시면 두 줄로 되어 있는데 그 두 줄 중에 위에 줄 까만색은 스카치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신발끈 안쪽으로 보면은 고거텍스 소재를 사용한 걸 자랑하듯 요렇게 고거텍스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검은색 띠를 가진 스우시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울트라 하이 같은 경우는 신발의 내피에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해서 방수 효과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테라 안타틱 같은 경우는 가피 외부를 이렇게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해서 방수 기능을 확보한 걸로 보이네요 조금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바둑판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발목 부분에 일단 이 긁기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 발목 부분이 이렇게 벨크로로 되어 있어요 벨크로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벨크로를 풀면 발목의 이 폭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는데 제가 리뷰를 하기 전에 한번 발을 넣어본 결과 벨크로를 풀더라도 발을 넣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지금 이 신발은 반업이나 1업을 해야 되는 데는 의견이 많아서 더 큰 사이즈를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구할 수가 없어서 사실 정사이즈로 구입을 했거든요 정사이즈로 신었을 때 뭐 반업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신발 신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진 신발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부는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고 일단 이렇게 벨크로 타입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 벨크로가 신발에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 사실 뭐 HG 라인의 자켓에서 많이 쓰였던 방식이기 때문에 HG 라인을 조금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부분에는 일단 스웨이드 느낌의 소재를 한 장 덧대 놓고 그 위에 형광색으로 제품명하고 ACG의 의미를 이렇게 형광색으로 적어놨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신발 끈을 가운데 고정해주는 요 부분에는 이렇게 All Conditions Gear 라고 가운데 큼지막하게 적어놓은 게 보이고요 예 그리고 신발의 안쪽은 역시나 ACG 로고가 큼지막하게 발목 부분에 적혀있는 게 보이고 다른 부분은 바깥쪽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뭐 여기 신발 끈 홀더 부분 있잖아요 요런 부분에도 수우시 로고나 ACG 로고가 반복적으로 적혀있어서 요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디자인에 신경을 좀 썼다 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신발 끈 구멍에 마지막 부분에는 조금 특이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 끈 홀더 부분을 통과한 후에 신발 끈은 요런 식으로 뒤쪽으로 보내서 이쪽에서 마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엇갈리게 앞쪽으로 보내서 일반적인 신발처럼 이렇게 앞쪽으로 마감을 해도 되게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요거는 뭐 본인의 취향대로 마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글립 에글립 부분에는 깨알같이 ACG 로고가 형광색으로 들어가 있는게 보이네요 네 요렇게 앞쪽으로 플라스틱이 나와서 신발 끈의 마지막이 여기서 마감이 되게 되는데 요 디자인만 보더라도 발목과 뒤꿈치 부분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아줘서 안그래도 신발 자체의 쉐입 때문에 발과 신발과 일체감이 상당히 좋은 신발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신발 끈까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놔서 정말 이 신발을 신고 등산을 하든 아니면 더 다이나믹한 활동을 하시든 어떤 환경에서도 발과 신발과 일체감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신발을 처음 딱 봤을 때 요 부분이 상당히 좀 특이하면서 기능적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뒤쪽에 풀탭 풀탭 부분에도 이렇게 All Conditions Gear 라는 글귀가 적혀있는데 살짝 잘려있네요 예 그리고 신발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발 내부는 일단 발목 부분은 요렇게 메쉬 타입의 소재를 이용해서 마감을 해 놨고 면은 아닌 것 같고 폴리에스토 소재인 것 같은데 요런 소재라면 그냥 뭐 물빨래를 해도 크게 손상이 갈 위험이 없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오염 측면에 있어서는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예 그리고 제가 신발 안쪽까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인솔을 제거한 신발 바닥의 면적이 상당히 좁아요 예 뒤꿈치 부분도 상당히 좁고 앞꿈치와 뒤꿈치 사이가 특히 굉장히 좁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만 봐도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감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구요 예 그리고 인솔은 뭐 특이점은 없고 이쪽에 HG나이키 적혀있고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구요 바닥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 탭은 인솔에 들어가 있네요 네 방금 인솔을 다시 집어넣었는데 손이 들어가기도 조금 힘든 그런 쉐입이어서 발을 뭐 어떻게 어떻게 넣더라도 눈 후에 과연 이 신발이 정사이즈로 신었을 때 제가 소화가 가능할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아웃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같지만 조금 모양을 달리한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그립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요렇게 가운데 부분에 형광색으로 다시 ACG 로고 나이키 디자인드 앤 테스티드 인 오레곤 USA 라고 적혀있네요 이쪽 부분에 068 하드러버 딱딱한 고무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안 써놔도 손으로 만져봐도 상당히 딱딱해요 오래 신어도 뭐 아웃솔이 쉽게 다닐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도 글씨가 하나 써있네요 004 스티키 러버 스티키니까 뭐 그립력이 좋은 러버라는 얘기겠죠 요 뒤쪽에는 068 하드러버 앞부분하고 같은 내용이 적혀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ACG 라인의 테라 안타틱 모델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봤는데 디자인적인 부분이야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만 보시는 분들이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워낙에 뭐 미드탑이나 하이탑 그리고 부츠타입의 신발들을 워낙에 좋아해서 이 신발도 구입을 하긴 했지만 지금 가장 큰 걱정이 반업을 하지 못하고 정사이즈를 구입을 해서 이 신발을 과연 신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지금 가장 큰 걱정이에요 다른 분들의 구입후기를 봐도 반업이나 1업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어쨌든 지금부터 한번 이 신발을 신고 사이즈감이나 전체적인 착화감 쿠셔닝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나이키 ACG 라인에서 새롭게 출시한 부츠 테라 안타틱 화이트 컬러를 신고 있구요 제가 걱정을 했다시피 신발을 신는 난이도에 점수를 매기자면 0점이에요 0점 신발을 신는게 너무 어려워요 일단 벨크로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신발끈도 굉장히 느슨하게 전체적으로 풀어준 후에 발을 넣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다 풀러 났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발목 부분이 좁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성격이 웬만큼 좋지 않으신 분들은 구입을 절대 추천드릴 수 없는 그런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힘들어요 힘들어 어쨌든 어렵게 어렵게 발을 일단 넣어 봤구요 발이 일단 들어가고 난 후에 다시 또 신발끈을 묶어줘야 되는데 한 가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신발끈을 지금 뭐 이제 이렇게 뒤쪽으로 대충 마무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뒤쪽으로 마무리하는 게 이쁜 것 같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뒤쪽으로 끈처리 마감을 하기가 또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렇다고 앞으로 묶기에는 이 신발의 디자인을 조금 해치는 느낌이어서 뒤로 마감을 한번 해보긴 했는데 뒤로 묶은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신발을 신는 내용까지는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신발에 발이 들어가고 난 후에는 먼저 사이즈감 먼저 말씀드리면 저같은 경우는 지금 발을 전체적으로 거의 뭐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느낌처럼 너무 잘 잡아주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착화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사이즈로 신었을 때 제가 뭐 워낙에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타이트한 착화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느낌까지는 소화가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고 일반적인 분들이 이 신발을 신으신다면 최소 반업에서 1억 정도 하셔야지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발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이 정도의 착화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이 신발의 성격 자체가 하이킹 트레킹 등산 조금 다이나믹한 상황에서 기능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된 신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타이트한 착화감을 일부러 디자인 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다이나믹한 활동은 하진 않지만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도 이 정도의 착화감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본인이 난 항상 발과 신발이 착 달라붙어 있는 착화감이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사이즈 가셔도 되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이시라면 최소 반업 정도는 하셔야지 무리가 없는 사이즈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 신고 보니까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제가 디자인 보여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토박스 부분에 이 딱딱한 고무가 굉장히 넓게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엄지발가락이 닿는 부분이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엄지발가락이 이 고무 부분에 닿아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이기는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신발을 신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제외하면 저는 뭐 발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감은 일단 그렇고 일체감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거의 양말이에요 양말 이렇게 쿠션이 있다 뿐이지 거의 양말을 신은 것 같은 그런 일체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100점 만점이 95점 이상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발과 신발과의 일체감은 너무나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역시나 뭐 발과 신발이 이 정도로 일체가 돼야 트래킹이든 등산이든 뭐 어떤 상황에서든 활동을 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체감 부분은 정말 만족스럽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쿠션 쿠션은 사실 미드솔에 쓰인 소재 자체가 상당히 부드러운 소재여서 신기 전에도 이미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뒤꿈치 하중을 실어서 눌러봤을 때 리액트폰보다는 조금 단단한 느낌이긴 하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쿠셔닝의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탄력이 상당히 좋아요 아웃솔에 쓰인 소재는 상당히 단단한 고무고 미드솔에 쓰인 소재는 상당히 탄성이 좋은 소재여서 이렇게 걷는 느낌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앞꿈치 부분도 뒤꿈치 부분만큼은 아니지만 쿠션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이렇게 뭐 걸을 때나 아니면 달릴 때 뛸 때 어떤 상황에서도 발과 일체감이 상당히 좋고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힐슬립 부분이나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양말이 힐슬립이 있는 양말은 없잖아요 거의 양말 수준의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어서 힐슬립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니트로 된 베이퍼맥스를 신었을 때보다 조금 더 발을 전체적으로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느낌이어서 일체감이나 힐슬립 부분 이런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혹시라도 울트라 하이 모델과 이 신발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능적인 부분이야 두 신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신었을 때 느낌은 울트라 하이 쪽이 훨씬 더 편안해요 어떻게 보면 그 신발이 더 라이프스타일 일상화에 가까울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정도로 편안한 느낌이고 이 테라 안타틱 같은 경우는 정말 기능성에 100% 포커스를 맞춘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정도로 발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어요 울트라 하이 같은 경우는 조금 엄지 발가락이 마음대로 놀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엄지 발가락의 움직임도 조금 제한적이고 발 내부에 빈 공간이 거의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타이트하거든요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정말 난 미친듯이 타이트한 신발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은 정사이즈 편안하게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업에서 1업 근데 정사이즈든 반업이든 1업이든 어쨌든 신발을 신을 때는 정사이즈나 반업할 거 없이 지금까지 신어본 그 어떤 신발들 보다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은 참고하시고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역경을 딛고 신발을 신고 난 후에는 그 정도의 고생의 가치를 보상할 만큼의 착화감과 쿠셔닝 느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실착 리뷰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이렇게 실착 리뷰까지 보고 오셨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발의 전체적인 기능성 착화감 100점 신발 신을 때의 난이도 0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평균 50점 정도는 되니까 괜찮은 신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혹시나 이 신발을 신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일식집이나 갈빗집 같은 데 가셔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셔서 신발 갈아 신고 오세요 이 신발을 신고 그런 장소에 간다라는 것은 그 어떤 모험보다도 더 험난한 여정이 되실 테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뭐 신발의 기능성이나 착화감에 있어서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신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신발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만한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발의 무게는 상당히 가볍게 느껴졌는데 정확히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지금부터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질을 제거한 상태에서 신발 한 짝의 무게는 426g 나오네요 426g이면 일반적인 가죽소재 맥스 구칠보다 훨씬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신발이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컬러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이긴 하지만 고무 부분이나 고고텍스 부분은 쉽게 뭐 물티슈로 금방금방 닦아내면 오염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이키 에이시즈 라인의 새로운 부츠 테라 안타틱 화이트 컬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신발이어서 259,00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장기간 몇년동안 이 신발을 적극적으로 자주 활용하실 자신이 있으시다면 전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신발이고 그냥 나는 그런 기능적인 것보다 조금 더 편안한 신발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울트라 하이 모델도 괜찮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둘의 어떤 상황이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한데 라이프 스타일에는 울트라 하이 정말 신발의 기능성이 필요할 때는 테라 안타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올겨울은 눈도 많이 안오고 날씨도 그렇게 많이 춥지 않아서 감기 한번 안걸리고 잘 보내나 했더니 웬일로 또 코로나 라는 복병이 발생해서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이 되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항상 마스크 잘 쓰시고 손도 잘 씻으셔서 예방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 신발 말고 또 리뷰할 신발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자주자주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하는게 조금 죄송스럽기도 한데 이제 날씨도 풀리니까 조금 더 힘을 내서 자주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지금까지 아일랩의 CJ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타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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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